인천시가 현재 2개군과 8개 자치구로 구성된 행정체제에서 자치구수를 1개 늘리는 개편작업에 본격 착수합니다. 시는 이달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력을 발주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용력은 6개월간 진행되며 중, 동, 서구 등 행정체제 개편 지역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, 주민 여론조사를 병행하게 됩니다. 또 행정체제 개편 세부구역 획정안과 자치구 명칭, 선거구 조정안 등 상세 계획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분석해 법률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.